이 자료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개발하게 된 배경이요 제가 몇몇 고등학교에서 생활지도 부장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그 당시 선도 규정 지금은 생활 규정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 선도 규정을 의외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학생도 모르고 교사도 모르고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그런 경향을 보여서 제가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일반고의 수업 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타난 태도들과 관련해서는 좀 단호하게 선도 규정을 적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도 규정 중에서 수업과 관련된 것을 뽑아서 교실에 학습권 침해 신고서다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교실마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걸 학습권이라고 했냐면 아이들이 수업을 방해하게 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동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교실마다 그걸 B4로 확대를 해서 칠판을 등지고 오른쪽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이 목격이 되었을 때는 그 표를 보시고 암흑에야 너의 행동은 여기 매탕에 해당하는구나 너는 교칙에 따르면 선도 규정에 따르면 뭐뭐뭐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또 한 장은 교실 뒷문 뒷문 유리창 안쪽에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수시로 이렇게 선생님한테 욕하면 퇴학까지도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스며들어서 인지가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이제 이것이 말로 그치면 안 되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실천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충분히 숙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개몽 기간을 뒀습니다 2주 정도 그래서 이제 가령 10월 몇 주 11월 몇 주부터는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사안이 당시에 이제 사안이 많아질 것을 좀 예측을 예상을 해가지고요 대선도위원이 되는 상담부장, 교무부장 이런 분들에게 그 7교시, 6교시의 수업이 끝나는 날 그 끝나는 날을 선도위원회의 날로 잡아보자 그래서 그날은 가능하면 출장도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래서 선도위원회가 인원 구성이 성립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랬고요 그래서 계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바로 학습권 침해로 신고 들어온 것은 그대로 매주 그냥 걸리지 않고 매주 이렇게 선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선생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선생님한테 댐비고 하는 애가 있어서 출석 정지를 두 번을 10일짜리를 두 번이나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싹 긴장을 해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징계를 하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학생부 교무실에 파리가 날리는 조용한 거예요 늘상 교대 봉사 해서 애들이 징계 대상인 학생들이 학생부에 와가지고 이렇게 학생부를 가득 채웠었는데 한 두 달 정도 고생하니까 그 다음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뭐 사회봉사 이런 거 장난 아니다 한다더니 하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학교가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그때의 성공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지금 교육활동부와 관련한 것을 만들었고요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공의 포인트가 2, 3주 정도는 충분히 홍보 계도기간을 두시고 그 다음에는 생활지도부에서 바싹 긴장을 해서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교권 교육활동부에 대해서 처분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학교가 많이 잠잠해집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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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